아동수당을 도입하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12세까지 모든 아동한테 이것을 지급을 하게 되면 연간 한 7조원이 투입이 돼야 되는데 이거는 2009년도에 일본의 민주당의 총선 공약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어떻게 됐냐 하면은 작년 7월에 일본 총리가 이거에 대해서 대국민은 사과를 하고 약속했던 금액을 절반으로 줄였다가 결국은 공약을 폐지시켰습니다. 재정 형편이 가능하다면 누가 반대를 하겠습니까? 그런데 이게 지금 당장 편하자고 후대에 빚을 넘겨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본의 경우에는 포기를 했고 또 시행 중인 다른 나라들도 막대한 예산 때문에 이것을 축소하거나 없애거나 그렇게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내놓으신 공약이 현실 여건과 또 실천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는지 좀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선은 제가 정책 공약집을 발간을 했거든요. 저의 모든 정책 공약을 최종 정리에서 한 건의 책으로 엮어서 내놓았습니다. 그것이 저의 최종 공약이니까 그 공약집에 근거해서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우선은 아동수당이 추산률을 높이는 데 아주 큰 효과가 있다는 것은 유럽의 프랑스를 비롯한 많은 국가들이 증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도 이 아동수당은 앞으로 우리가 장기적으로 그렇게 가야 될 방향이지 지금 당장 실천하겠다는 것은 아닙니다. 우선은 무상 보육이 우선이죠. 무상 보육이 완전히 구현이 되면 그 다음 단계로 아동수당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는 뜻을 말씀드렸던 것이고 저의 정책 공약집에도 그렇게 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직 우리가 무상 보육조차도 정착되어 있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가 5세까지의 무상 보육에 대해서 지금은 공약이 일치를 합니다만 작년까지만 해도 이명박 아닙니다. 금년만 해도 또 작년만 해도 무상 보육 자체를 이명박 정부가 계속 반대해 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무상 보육하는 것이 우선이다. 그래서 양육수당이 다 이렇게 통일되고 나면 그 뒤에 아동수당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양육수당은 다 이렇게 통일되고 나면 그 다음 단계로 발전시켜 나가겠다는 것입니다.